음악 대외신 영상을 확인해 보셨는데 정말 전 세계인의 축제답게 다양한 국가에서 온 우리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전세계인들이 즐기는 그 모습을 확인해 보셨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즐겨보실 부대는요. 강원특별자치도립무용단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이 강원특별자치도가 가진 설화, 민속, 민용, 역사를 바탕으로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열정을 멋진 총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무용단인데요.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무용단을 뛰어넘어서 전세계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을 알리고 있는 아주 자랑스러운 무용단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립무용단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립무용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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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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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